정승환 목사님 참 좋은 교회 영생장로교회 위임 목사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정승환 목사님 훌륭한 정승환 목사님을 단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거르시는 모든 영생장로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있게 섬기는 감사와 감격의 여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소원합니다 동시에 힘이 무겁고 엄중한 이 목회자로서의 섬김의 자리에서 진실로 복되고 의미있는 목회의 여정을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생교회를 통해 변질되지 않고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라델피아 지역과 세상에 힘겹지만 힘있게 나누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단임 목사로서의 걸음을 내딛으시는 시간 속에 저는 목사님과 신학교에서 함께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며 걸어왔던 시간들을 그 기억들을 소환해내게 되었습니다 정승환 목사님을 기억하면 딱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제가 늦게 도서관에 11시까지 있으면서 다니다 보면 저 구석에 누가 앉아있는데 자세히 보면 목사님이었죠 그리고 항상 책을 끼고 있었고 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도 뉴욕에서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 커피 마시는 시간도 아끼고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학문의 자리에 임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선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둘째는 열정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 게 분명합니다 저를 만나면 뜨겁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왠지 모를 뜨거움이 묻어나는 느낌을 제가 늘 받아왔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양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지적인 부분에서 신학적인 무장을 해나가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열심히 가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목사로서의 걸음을 준비해 오셨던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님을 열정 있는 목회자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함께 반갑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목회의 걸음에 행복하고 감사한 목회의 걸음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미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그 두 가지를 걸음 속에서 그 두 가지를 계속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실함과 열정으로 하나님 부르신 또 세우신 이 귀한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목양해 나가는 그 자리에 힘있게 서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실함과 열정으로 섬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 목양을 받으시는 영생장르교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에 참 좋은 성도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며 또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복음의 진보의 자리에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구현해 나가는 아름다운 목회자 복된 목회자 복된 목회의 걸음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소원합니다 행여 중간에 지치고 피곤할 때가 되어서 더 이상 성실함과 열정을 지켜낼 수 없다고 신음할 때가 되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 십자가 죽음을 향한 성실함과 피 끓는 열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못 박아주신 견고하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해 내면서 이 복된 자리에 세우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름다운 목회 여정 잘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소원합니다 정승환 목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영생장르교회 위 목사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